올해 국내 증시에 상장한 종목들의 수익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. 이 가운데 일부 종목의 경우 고평가 논란이 제기되면서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가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기업가치를 매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. 방서우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. 올해 상반기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새로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는 공모가보다 평균 86% 올랐습니다. 하지만 절반이 넘는 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평균을 밑돌면서 상장 주관사들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IPO 주관을 맡은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키움증권이 주관한 종목들의 수익률은 평균 1%대로 업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현재까지 가장 많은 IPO를 주관한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삼성증권, 하나금융투자 모두 상장 주관 기업들의 수익률이 저조했습니다. 종목별로 살펴보면 하나금융투자가 주관한 링크 제니시스의 상장 이후 주가가 60% 이상 떨어지며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. 키움증권이 상장 주관을 맡은 오스테오닉 역시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투자자에게 제대로 된 수익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.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상장 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한 증권사들의 공모가 부풀리기 꼼수가 드러난 사례라고 입을 모읍니다. 상장 시 주관증권사가 받는 수수료율이 공모에게 약 4%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장 투자 심리보다 높은 가격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. 공모 시장에 들어오는 신규 상장주들의 공모 임원가 대비 확정가가 다소 높게 잡혔던 그런 영향이 속 출발점이 조금 높다 보니까 주가가 약간 부진하게 흘렀던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수익지 기간의 시장 분위기가 크게 공모가 영성에 좌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... 실제로 1분기 기준 하나금융투자의 인수 및 주선 수수료 수익은 전분기 대비 175% 증가한 234억 원에 달하며 키움증권 역시 같은 기간 수수료 수익이 212% 늘었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고평가 논란이 지속될 경우 해당 증권사들이 주관을 맡은 공모기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한국경제TV 방사호입니다.